냉면이 무슨 벌써 와? 비상우! 비상우! 엄마가 머리 묶어줄게 안 하지? 엄마! 엄마 눈이 너무 당겨 6,000점 낙하산 따라가서 죽인다 이제 갈거야? 나도 네가 파투라는 시간에 내가 들어가서 총을 넣고 한탄 창문이 와 누가 총 있어서 오는거 아니었어? 어? 안녕? 안녕? 둥글게 둥글게 얘 6,000점이잖아 잘하는 앤데 포기했어 둥글게 둥글게 자 결투 내가 기회를 줄게 기회를 줄게 싸우자 아 왜 포기했어 왜 포기했어 왜 포기했어 경찰 16,000점 너무나 즐거운 인성진 이 맛에 대lica하는 거 알겠습니까? 성격 너무너무 즐거운 인성진 혼자 하고 밥이 벌써 밥이 벌써 밥이 벌써 냉면이 무슨 벌써 비상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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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보세요? 봤나본데 화면 많이 하셨나? 뭐지? 구경 갔다가 보인다 야 그냥 그렇게 집에 들어가는 거야 샷발이 샷발 대리만족 시켜주는 거야 여러분들 샷발이 이 정도니까 여러분들 샷발이 맞춰가지고 여기 앞에다 입구에다 딱 까놓고 못나오게 그 뒤로 가가지고 이 문에다가 하나 까놓고 다시 앞에 딱 가가지고 다시 깊숙이 하나 딱 까주면 그리고 권총 들고 하나 이렇게 죽어있는데 이게 왜 어렵다는 거야 근데 배그가 어려워? 텍사스 바베큐 킬인가요? 아 먹을래? 자전거 싸움도 자 이렇게 자전거는 어떻게 해야 되냐 술을 주지마 내가 더 유리해 여기 꼭 붙어가지고 갈겨 한 대 똑같이 근데 배그가 어려워? 털득 다 잘해 붙이길 baum 내가 1등? 가서 가서 안 되겠다 아 어깠다 차 어깠다 으악 악 나 어떡해. 차 꼈어. 진짜 안 움직여. 민재가 진짜 큰일 났어. 조급도 안 먹어져 망했어. 아 도망가자. 아 진짜 왜 장만 쳐가지고 경쟁전에서 엄청 해 진짜. 아 차가 안 움직여. 아니 양룡이는 잘 들고 가더니. 와 진짜. 와 진짜. 도망가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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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, 2, 1 와 이게 얼굴에 맞냐 야 어디 얘 림즈로 이거 약 먹는거 너무 좋다 와 피먹는 속도가 LTE인데? 진짜 개빨리 먹어진다 지나갑니다 저기는 무엇이냐 안녕 안녕 오오오오 뭐야 이게 왼떡이야 이게 왼떡이야 와 이게 왼떡이야 아 너무 신나가지고 나갔어 오케 여기 숨어있어야겠다 이게 뭔데 아 왜 여깄는데 와 너무 놀래가지고 못썼어 아니 왜 여기서 소시터 갖고있어 우와 나보다 더 도둑한 놈이다 예린이 같은데 뭐라고 해야되지 아 드링크랑 다 있길래 나도 속았다 근데 이거 dbs만 알아가지고 안갈겼으면 와 너무 아쉽다 아 물도 없었어 아 무서워 아 무서워 아 무서워라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